송지옥 꺼줘, 송지옥. 아니, 그냥 우리가 가는 건지 너무 명절이 없잖아요, 그럼. 렛을 간 거예요. 그래요, 아무거나 뭐. 달라고요. 렛을 간 거. 그래요, 아무거나 뭐. 달라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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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달라고요. 그래요, 그러니까 하나. 하나 질문. 아니, 근데 오빠. 오빠, 잠깐만. 지금 타협 중이잖아. 지금 타협 중이잖아. 어? 뭐야? 어? 어? 타협 중이잖아. 어? 왜 그런 건가? 그래요, 아무거나 뭐. 달라고요. 아니, 그게 아니고. 달라고요. 아니, 그럼. 아무거나 뭐. 달라고요. 아니, 그게 아니고. 그래, 우리가 보내줄게요, 하나. 지금 타협 중이잖아. 타협 중이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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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